한편 뉴욕에서도 영산업인들이 다가올 재앙시대를 준비하는 4차 산업 서밋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학생 및 영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훈련은 먼저 사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당일 강의를 통해 빅데이터, 인공지능,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시대의 주된 흐름을 확인합니다. 이어 이러한 흐름을 보금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질문과 포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뉴욕 영산업인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매주 산업 성교회배를 지속해왔으며 정기적으로 지역의 목회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등 교회와 후대 살릴 영산업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7일 시작한 4차 산업 서밋 훈련은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3주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미주 다른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.